안녕하세요. 권기창TV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행복한 곳이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에도 빠집니다. 거리가 한산하듯이 제 마음도 무언가 모르게 한산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마음뿐이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물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